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제21의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. 박 의원은 대전시의회에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대전 연축지구 혁신도시 지정과 지역인재 의무채용법 개정 등 성과를 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대덕을 더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. 대전 대덕군은 친명계 박정현 최고의원과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영순 의원이 공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공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